이른 아침부터 여기 계신 네 분, 저를 포함한 5명이 이 스튜디오에 자리한 이유로 분명히 22대 총선이부는 주는 민심의 준엄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컸다, 뭐 이런 부분들로 반증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최병목 의원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선자, 낙선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국민의힘, 집권당이죠. 용산발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했다. 뭐 이걸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정평가를 한동훈이라는 인물로 해서 뭔가 돌파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역부족이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각 언론에서 주문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였습니다. 아마 거의 예외 없이 그런 주문을 내놨을 텐데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본인이 본인의 뜻을 펼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핵심 쟁점에서 용산이 양보를 안 했고 그런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결국 용산발 리스크에 그냥 덮여버린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부분, 이거를 안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싸워야 됐는데 막판에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나 아니면 김준영 후보의 막말 리스크 같은 것이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용산발 리스크를 상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결과가 결국 이런 참패를 낳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병무 의원이 큰 줄기를 하나하나 분석해 주셨는데 그 조목조목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하나하나 구체적인 요소, 이유, 원인까지 살펴볼 텐데요. 여선 행정관 생각은 어떠세요? 한 줄로 요약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2조 심판이 아니라 유난 심판이었다. 정권심판론이 입문선거를 관통하면서 정권심판론이 제대로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던 추미애, 조국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의 길이 굉장히 어렵고 험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열 교수님, 이런 거겠죠? 전반적으로 저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개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시에는 당시 초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눈을 뗄 수 없는 지역에 집중했다면 결국은 개표 결과, 전에 있었던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200석 국민의힘에게 악몽 같은 가까운 개헌저지선까지 뚫리는 거 아니냐라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110석 안팎 정도 된다면 사실 그런 거에 가려져서 뭔가 조금 국민의힘이 그래도 찾아온 거 아니냐고 했지만 결국은 어쨌든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총선 직후에 다들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총선이라는 것은 정권 심판론이 가장 무세한 그런 선거다. 그래서 회고적 투표라고도 얘기하고 반면에 대선은 전망적 투표다. 미래를 바라보는 투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그것이 상수라는 걸 인식했다면 정권 심판론이 상수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국민의힘에서는 똑같은 심판론으로 맞서기보다는 뭔가 여당으로서 정부 집권당으로서 집권으로서 집권 세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어떤 문제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2조 심판론 처음에 또 운동권 심판론 이런 것으로 맞섬으로써 결국 심판론 대 심판론으로 맞섰는데 그 심판론 가운데 선거라는 건 상대적이니까 어떤 것이 더 힘이 셌느냐 하는 걸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심판대 심판론, 정권 심판론 대 운동권 심판론, 2조 심판론 이것만이 맞부딪히면서 결국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을 덮을 수 있는 뭔가 긍정적인 걸 기대했는데 그런 것을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정부 여당, 집권당으로서 이런 결과를 맞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얘기하신 대로 출구조사에서 나왔을 때 너무나 크게 져서 자칫하면 100석도 못 얻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던 데 비해서는 그래도 이른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이런 것들은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분이 이제 일단 시작부터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정치부 김민진 차장, 결국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수차례 선거를 많이 취재하고 치러봤을 텐데 내부 기류, 현장 취재 기자들이 느꼈을 때 뭔가 국민의힘도 이 정도를 내심 예측하고 있었지 않았나 어느 정도의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일당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내부적으로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110에서 140석 정도를 예측하는데 이것도 워낙 범위가 크고 그러니까 범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서도 이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로 좀 엇갈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국민의힘은 선거 내내 힘 있는 정부 여당, 이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세금 정책, 청년 정책,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까지 큼지막한 공약까지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부각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2조 심판론을 막판까지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중간 성적표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에 뭔가 비슷하게 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심판론을 들고 가는 게 맞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힘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또 그것과 동시에 어떤 심판론 프레임이 내부에서 좀 혼선을 빚었던 측면도 있어서 내부에서는 좀 막판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침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당 진영의 의석수는 개표가 91.4% 진행된 가운데 109석 대 174석 일단 그렇고 여기에 이제 뭐 여야 더 범야권으로 더해지면 야권의 위력은 더할 테고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 지금 방금 TV 켜신 분들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은 또 다른 지역의 당선자들 여의도 입성을 준비하는 당선인들도 꽤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총선에서 서울 한강벨트 못지않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 바로 부산 경남의 낙동강벨트입니다. 당선인의 면면을 제가 한번 바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조승환, 곽규택, 정성국 후보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되어 있고요. 부산 진을 이현승, 서지영, 박수영. 진을 국내 남북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유일한 민주당의 부산 지역구 후보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후보를 꺾었습니다. 박성훈, 주진 후보 각각 당선이 됐습니다. 김미애, 이성건, 조경태 각각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고요. 백종원, 김도욱, 김의정, 금정, 강서, 연재, 지역구 후보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부산 1위, 마지막까지 단일화 이슈가 있었던 부산 수영에서 정연 후 보고 50.3%로 당선을 확정 지었고요. 4.3 기장, 특히 4.3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 성격도 있었는데 부산에서는 17대 1,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적인 판세는 보시는 그대로 윤석열 정권이 심판을 받았지만 부산에서만큼은 일단 국민의힘이 지난 4년 전 선거에 비해서 선전을 한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각 총선 뉴스특보를 진행하면서 지금 서울과 부산처럼 각각의 당선인 몇 년을 제가 중간중간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릴 테고요.